호빵 사랑스럽고 귀여운 나비가 왔어요 우리 사랑스러운 호빵 어디 갔다 왔어요 나비는 우리 호빵 보고싶어서 계속 기다려왔지 많이 기다렸냐고 당연하지 우리 오빠 많이 기다렸잖아 우리 오빠 이제는 놔두고 어디 가면 안돼 알았지 그래도 갈거라고 진짜 오빠 가지마요 헹헹 나비 버리고 갈거야 응 진짜 갈거야 난 오빠가 따랑스럽고 귀여운 나비 두고 어디 안갈거라고 믿어 알았지